안녕하세요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구요 지금 마코를 잡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기초 패턴으로 우리 아기 목도리뜨기를 참고해 보실게요 뜨기가 쉬워서 태교 뜨기로도 추천드리고요 또 색깔을 이렇게 잘 맞추시면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에요 바늘은 3.5에서 5mm 사이로 붙이면 되는데요 지금 이 작품은 4mm로 뜨기를 진행했구요 길이는 총 60cm 정도 나옵니다 우선 코잡기를 참고해 보실게요 코를 잡으실 때는 작품마다 코잡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요 자 오늘 시간에는 뜨면서 코잡는 방법을 참고해 보실게요 바늘에 실을 한번 살짝 가볍게 묶어주시고 그대로 바늘을 넣으셔서 뜨기를 진행하고 뜬 코를 빼지 말고 그대로 코를 바늘에 끼우시는 거에요 네 이렇게 그러면 코잡기가 되는 겁니다 코를 뜨면서 바로 바늘에 끼우기 이렇게 코잡기를 하면서 30코를 맞추실 거에요 자 이렇게 코잡기를 하면서 30코를 맞추실 거에요 자 30코를 다 잡고 난 다음 첫 줄을 떠나가실 때 첫 코부터 그대로 떠나가시면 됩니다 뜨기를 쭉 진행하시고 그대로 떠나가시면 되구요 조금 2배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첫 줄을 다 뜨고 난 다음 돌려잡고 첫 코를 뜨지 말고 두번째 코부터 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기를 진행하시구요 뜨기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건 없구요 쭉 그대로 뜨시면 되고 돌려잡고 돌려잡고 다음 단을 올릴 때 첫 코만 빼시면서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 코를 뜨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두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뜨기를 이렇게 진행하시고 자 원래 뜨시다 보면 실 연결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제 손뜨기를 하실 때 실 연결하기가 중요한데요 자 실 연결하기는 실 양쪽 끝을 이렇게 겹쳐 잡시고 어느 정도 길이감 있게 겹쳐 잡은 다음 실을 돌돌 말아서 실을 돌돌 말아서 세 코 네 코 정도를 세 네 코 정도를 세 네 코 정도를 같이 이렇게 떠 주시는 거예요 같이 겹쳐 잡고 실이 풀리지 않게 이렇게 돌돌 말아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떠 주고 난 다음 그대로 뜨기를 진행합니다 일단은 뜨기를 진행하고 난 다음 이렇게 보여지는 실 끝은 그대로 두시고 쭉 먼저 떠 주시고 지금 실 연결한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떠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대로 떠 주시고 이렇게 뜨면서 양쪽 끝머리가 튀어져 나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뜨기를 진행하고 난 다음 나중에 처리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살짝살짝 끝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코 바늘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마무리 할 때는 실 끝을 자르지 말고 이제 뜨개 모양 코 모양이 생긴 그대로 따라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속에 안 보이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실 끝을 자르면 안 돼요 네 자르지 마시고 될수록이면 그 길이를 길이만큼을 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 연결하는 방법을 참고해 보셨고요 자 이런 방법으로 손뜨개 하실 때 실 매듭을 묶지 마시고 연결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작점도 이렇게 깔끔하게 코가 일정하게 나왔으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코 마무리 하기를 참고해 보실게요 지금 올려 뜨는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올려 떠서 60cm 만큼을 길이를 맞추고 난 다음 이제 마지막 코 마감하기를 참고해 보실게요 마감하기는 자 일단 첫 코는 빼시고 두번째 코를 그대로 뜨고 첫 코를 엎어서 씌워준다고 하죠 네 엎어 씌워서 빼주기 하고 또 앞코를 뜨고 자 그리고 뒷코를 엎어주기 다시 천천히 앞코를 뜨고 뒷코를 앞코에 엎어주기 앞코 씌워주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코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코 마감하기를 진행합니다 앞코는 뜨고 뒷코를 덮고 씌워주기 앞코에 네 이런 방법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마음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구요 자 마지막 코는 그대로 똑같이 떠서 진행을 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코는 네 네 실을 자른 다음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시고 그리고 코 사이로 실을 한번 빼주시면 코가 안풀립니다 네 코가 풀리지 않게 사이로 한번 빼주고 난 다음 자 여기서도 코 바늘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코가 생긴 방향대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마감 처리 하실때는 이제 코 생긴 방향대로 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요 들어가져 있는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실을 따라가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나 실 끝은 돌돌 말아주면서 다음 코에 그대로 빼주기 빼주기 코 생긴 방향대로만 따라가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실 끝까지 이렇게 다 나아가주고 난 다음 마지막에 살짝 당겨주면 끝까지 끝까지 안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감 처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구요 이번에는 포인트 리본뜨기를 참고해 보실게요 리본뜨기는 아주 단순한 패턴인 겉뜨기 안뜨기로 들어가는 멍석뜨기로 진행할 거에요 자 우선 10코를 잡으시고 처음에 시작할 때랑 똑같이 10코 잡기를 진행하시고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자 코를 잡고 난 첫 줄에서 첫 코는 항상 떠 주시는 거에요 이렇게 뜨고 다음 코는 실을 안쪽으로 넘겨서 안뜨기 자 지금 영상이 살짝 지나갔는데요 자 겉뜨기 실을 앞으로 넘겨서 바늘을 안쪽으로 넣고 안쪽에서 뜨면 안쪽에서 뜨면 안뜨기 다시 실을 바깥쪽으로 그대로 뜨시면 겉뜨기 자 이렇게 안뜨기 겉뜨기를 번갈아 가면서 뜨는 뜨기를 멍석뜨기 라고 해요 자 멍석뜨기구요 마지막 코는 안뜨기로 끝나게 됩니다 짝 짝 이다 보니까 겉뜨기로 시작하면 마지막 코가 안뜨기로 끝났네요 이렇게 뜨고 지금 실이 어두운 색깔이라서 잘 안 보여서 실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자 자 돌려잡으시고 이렇게 겉뜨기로 서로 서로 돌려잡았을 때 안뜨기로 보여지게 됩니다. 첫 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코 빼기를 보실 건데요. 첫 코가 안뜨기로 되어 있을 때는 안뜨기로 그대로 빼시고 다음 코가 지금 밑에 따니 겉뜨기 코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안뜨기로 떠야 되니까 실을 넘기지 말고 그대로 뜨기를 안뜨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실을 넘겨서 밑에 따는 보지 않아도 그대로 방향만 서로 순서 바꿔가면서 뜨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가 안뜨기로 끝나게 되면 또 돌려잡았을 때는 겉뜨기로 보여지게 되겠죠? 첫 코가 자, 지금 첫 코가 주면 돼요. 첫 코를 빼실 때 자, 지금 겉뜨기로 보여지고 있죠? 겉뜨기로 보여질 때는 또 그대로 겉뜨기로 빼시면 됩니다. 겉뜨기로 빼시면 됩니다. 코를 겉뜨기로 빼고 다음 코가 안뜨기로 되어 있으니까 겉뜨기로 뜨고 그리고 그대로 반복해서 반복해서 여기를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코가 겉뜨기로 끝나면 돌려잡았을 때는 돌려잡았을 때는 안뜨기로 안뜨기로 보여질 때는 안뜨기로 코를 빼고 다음 코를 그대로 안뜨기로 뜨시고 자, 이렇게 반복해서 뜨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으면 이대로 쭉 뜨기를 진행하셔서 이대로 쭉 뜨기를 진행하셔서 이렇게 원석 무늬로 보여지게 됩니다. 볼록볼록하게 보여지는 안뜨기 무늬를 세웠을 때 40번 정도 올라가면 되고요. 자, 길이로는 30cm 정도 나옵니다. 30cm 정도를 맞춰서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고 난 다음 2번 모양을 접어서 접어서 실을 가볍게 잡으시고 너무 빡빡하지 않게 가볍게 힘을 주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볼륨감 있게 감아주고 난 다음 묶어주시고 달아주시면 됩니다. 예쁜 단추도 이렇게 포인트로 하나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묶어준 다음 뒷면에는 맞단추로 자기 위치를 고정할 수 있게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